강서구가 지난 21일 2024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을 열고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다함께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함께 더하는 나눔 같이 나누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모금사업입니다. 강서구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물가상승, 경기 둔화 등 후원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후원자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사에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겨울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며 다 함께 행복한 복지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한의 39억이 넘는 모금액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 강서구는 다양한 지역 내 인사를 나눔 홍보대사로 의촉해 기부나눔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